영군 재밌어 보여 겁나 재밌어 보여 오빠야 내 좀 봐봐 음.. 일하느라 피곤했지 응? 안 피곤하다고 그러면 나랑 영군에서 보자 오빠야 서버 어디라켰지 이번 업데이트 끝장난다 애가 나랑 결혼도 해줄거지 오빠야 앞으로도 계속 영군하자 나가면 죽여쁜다 알았지 니 이제 내맘봐라잉 오빠야 딴 데 가지마라 나랑 영군하자 내 보고싶었제 오빠야 영군 이쁘게 봐주라